자, 잠깐 시간 조금만 주셔요. 빨리 가요, 좀. 아, 왜 그래? 아, 진짜. 아, 왜 그래요? 쫄았어요? 아니, 쫄았다기보다는요. 면목이 없어서요. 아, 진짜 못났다, 어? 남자답게 좀 들어가자고요, 좀. 어머, 어머. 연주 씨 왔어요. 어, 안녕하세요, 대표님. 어, 남진아. 대식이도 왔네. 어머, 어머, 여자 깡패다. 여자 깡패? 그 여자 깡패가 승주 씨였어? 혹시 또 진아 씨 괴롭히러 온 건 아니죠? 아, 아니에요. 진아 아버지한테 용서 빌러 왔어요. 좋아요. 그럼 용서 많이 빌어요? 네, 네. 빌게요. 싹싹. 잘 왔어. 잘못한 거 있으면 싹싹 빌어야지. 안 팀장 좀 오시는 줄 알았으면 그 차이 좀 무더울걸. 대식 씨 끌고 오느라 힘들어 죽을 뻔했거든요. 아, 참. 그쪽 팀은 최시호 이사님 약혼식 갔다던데 연주 씨 말 안 간 거예요? 어쩌겠어요. 제가 진아 씨 롯매니까 대표로 조문 와야죠. 자, 들어갑시다. 잠깐만요. 연주 씨.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. 그 마음의 준비는 언제쯤 할 건데요, 어? 먼저들 들어가세요. 연주 씨가 고생이 많네요. 먼저 들어가 볼게요.